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108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합니다 아이고 잠시만 차 긁은거 같은데? 아 잠만 긁혔나요? 음 안 긁혔따 그래 가자 차 안오죠? 예 갑시다 자 어 깜짝아 오늘은 예 베스푸치에 가서 할까요? 아니면은 어디 가서 할까요? 오랜만에 여기 갈까요? 그럽시다 어 제가 어제 조금 약간 몸이 많이 피워냈는가봐요 차 오네요 아 먼저 갈까? 그래요 양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제 알바를 갔다와서 그 약간 뭐라고 그러지? 너무 일찍 자면은 나중에 또 잠자기 힘들기 때문에 잠 깨려고 제가 뭐 조금 유치한 게임이지만 던전앤파이터 북미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 보스전을 깨고 있는데 갑자기 급조름이 몰려오는거에요 급조름 그래가지고 이판만 하고 누워있어야지 하고 있는데 보스를 피를 한 반정도 깎아 놓으니깐 어 갑자기 저도 이길수 없는 그런 잠에 아니 잠에 못이기고 그냥 잤거든요 무의식중에 보스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은지를 모르고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고 어 그냥 잠을 잤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가자 시간이 없어 자네나오게 러브 Laz? 감사합니다 야 나와 좀 경청한 축역전 연습중 이제 생길하길래 bir아 이야! 휴 당이다! 오토바이 나와! 빨리 가자! 시간이 없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약간 낮잠 비슷하게 잠을 잤는데 3시간을 잤어요! 정말 딥슬립블로! 딥슬립블로! 잔 자라 잔 자라 잔! 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4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그니까 목이 약간 목감기 걸린 것처럼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에! 에! 나와봐! 저거 슛떡이야? 그래요! 목감기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아.. 목감기는 아닌데 헤이! 하니! 사람 없죠? 예! 그니까 목감기는 아닌데 목감긴 것처럼 지금 목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마치 목에 무슨 굳은 살이 있는 것처럼 좀 그런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오늘 뭐라고 했지? 아! 오늘! 오늘은 IAA 요원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예! IAA 요원! 이번 IAA 요원만 스킨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보시면 FIU는 지금 스킨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옷 스킨이 좀 다르죠? 예! 근데 IAA는 아직 적용 못했습니다! 어... 여경으로 할까? 아! 이번엔 남자로 해봅시다! 저번에는 여자였었죠? 그랬나? 예! 아마 그랬다고 기억하는데 예! 그러면은! 오늘은! 흑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A는 언더커버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오른쪽에 지금 이게 뭐야? 테이저건인가? 아! 권총집이 좀 커진 거군요! 오케이! 알았어! 아! 근데 조금 지금 이거 있겠지만 더운데 그럼 반팔 있고 목걸이 대신에 허리 차는 걸로 그래야 깔끔하니깐 갑시다! 자! 잠깐만요! 플러그인들 불러오고요! 예! IAA 어! 그 에이전트! 저게 원래 C... CIA인데 그 저작권때문에 아마 IAA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기고 그... 스크립트는요! 어! 안했습니다! 예! 안되죠? 저거... 무기고라면요! 약간... 조금... 경찬목보다 무거워져요! In... La Mesa suspect has... Violentize... Seize control of test for vehicle 오케이! 그럼 지금 그... 죄수... 아! 아! 죄수래요! 아! 잠깐만! 이게 차올랐는데? 아! 바쁘다! 문을 열시오! 빨리! 아! 아! 야! 빨리! 문 열어! 아니! 아! 지금... 잠깐만 있어봐! 빨리 문 열어! 야! 한 죄수가 타로 한 다음에 그... 그... 죄수를 운반하는 차량을 훔쳤습니다! 아! 빨리! 시험 없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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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뭐? 저... 욕질이야? 오케이! 오늘은 흰색깔! 갑시다! 자! 오늘 탈차량은 다치에서 나온 차죠! 2016년 모델이겠습니다! 70년 모델이고요! 어디야? 응? 아! 여기구나! 잠깐만! 여기 지금 어디로... 위에 있구나! 빨리 가자! 자! 언마크 차량입니다! 암행 순찰차로... 또 할 수 있겠죠? 실례합니다! 경찰이에요! 차랑 오죠? 오케이! 야! 저... 뭔지 저렇게 빨라! 아니! 무슨 죄수... 연행하는 차량이 저렇게 빨라! 개라비큐셔!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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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빨라! 저거는 100% 해커입니다! 그... 자연산 해커! 어디로 갔지? 도망갔나요? 도망갔나? 잠깐만요! 이거 임무 기록 보면 나오거든요? 알림! 어? 잠시만요! 안나오는데? 어디로 안가? 안보이죠? 아! 도망갔네? 그럼 낯섭지? 야! 진짜 빠르다! 야! 치... 최고속력으로 달려도... 뭐 문제가 있네? 아이! 그래요? 아이 참! 저렇게 빠른 차량 진짜...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한 요정도까지 갔는데... 제가 가는 것보다 더 빨라요! 제가 한 시속... 100 이상으로 갔는데... 그래요... 아 치트코드 말고... 자! 요거를... 없애버리고... 됐다! 오우씨! 진짜 빠르네... 자! 제가 총 꺼내야죠? 오케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한국으로 하면은... 언마크는... 암행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암행이... 밤에 순찰을 두는게 아니고... 예!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는... 암행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께요! 이 암행... 이라는 뜻은... 사람들... 눈에 안띄게... 어... 순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행... 아무도 모르게... 이 차는 그냥 보면은... 예! 다치에서 나온 차저입니다! 이렇게 옆을 봤을때는요... 근데 뒤에... LED가 보이시죠? 실제로는 저거... 선탱같은걸 해가지고... 안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 모를 때... 요런식으로... 예! 사람을... 땡깁니다... 오피서즈 리포트 0148... 인... 어... 로크퍼드 힐... 실납니다! 여기야? 오리야 왜 이렇게... 지지껌키지? 기문탓인가? 자! 키리비키스 하여! 저 어디야? 여기구나! 앞으로 간다! 아! 절로 가네? 아! 저기있지? 오오... 오 앞에 찾아보시는데... 저거는... 2009년 모델이에요... 저는 2016년 모델이고요... 빨리 나와! 나와! 구르마야? 야! 세이프 체이서 로드업 됐고요... 모든 모드는 영상 밑에... 다 있습니다... 링크가... 갑자기 레기 풀렸네... 구르마 멈춰! 오오! 깨라요 카우! 다행히 방탄이 아니네요... 내려시가! 얼리 도망가려고! 이 차량은 제껍니다... 아싸! 구르마 핵도... 야! 총! 총! 조조조조! 총! 깜짝! 깜짝! 감히어! 유언더어레스트! 총 모려! 기를 쥐겠다... 총을 두고 읽고 이렇게 항복을 하면은... 쏘면 안됩니다... 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법정 갔을때... 아무리 범인이 총을 가지고 있어도... 예... 항복을 한다는 뜻으로... 저런식으로 하면은... 총 쏘면 안되요... 됐죠? 왜 이렇게 친구가 자주 들어와? 야 저거 구형 찾아라도... LED가 멋있네... 야야야! 박지마! 안돼! 내 차! 그래요... 연행 부탁드려요... 웨이스트 오프 스페이스... 네 감사합니다... 부금이 좀 작네요... 예... 나중에 한번 수정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잠시만... 어? 2차 아니었는데? 아 구름은 연행해야지... 그래... 어어어! 잠깐만요... 자 연행 부탁... 아 연행이래... 전임 부탁해요... 뭐 마더파더? 너 지금 나한테 가누색깐 날렸냐? 예... 잠깐만... 신고로 건너뛸게요... 이 신고를... 잠깐만요... 아 아냐... 그냥 두자... 아 그리고 스파이크 스트립을 다시 넣었습니다... 예... 업데이트 버전이 나왔어요... 하면 됐죠? 자 그러면은...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암행 순찰차는... 멋있어요... 근데 이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암행 순찰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 아 있습니다... 뭐 물론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진짜 경찰차하고 구분할때는... 딱 티가 납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요... 브리크등이... 막 다르죠? 그러면 앞에도 다르고요... 예... 저거 설치한 데만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예...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행 순찰차를 시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하나만 있다... 그니까... 앞에 대시브로쪽에... LED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는 경찰차가 아닌지... 아니면 경찰차인지... 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건 많아요... 미국에서... 뭐 많은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도... 그... 경찰 모드에서... 그런거를 한번 해볼적이 있는데... 그니까... 경찰관으로... 위장하는거죠? 경찰관이 아닌데... 스마트폰...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한 3개 가져가지고... 예... 그냥 대시보드에 붙여가지고... LED로 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페이크인게 티가 나죠? 예... 버린거야... 오토바이야? 오토바이구나... 멈추지? 안 멈추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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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 자식이... 형님! 빨타! 이야... 찾아... 어... 거봐요... 찾아 이렇게 빠른데... 아까 그거 놓친거가 좀... 이상해... 어... 배네요? 오른쪽으로 하는줄 알았더니... 직진... 직진하네요... 미안합니다... 멈추라... 멈추라... 야... 해외 깨닫았어? 어... 어... 맞다... 이거 있지? 잠깐만요... 일단은 조금... 넓은 길에 가면은... 잠시만... 왜... 앞에... 형님 아무도 없어... 어... 형님 조심... 오케이... 지금이다... 여기를 막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탠드 로드 블락... 오케이 됐다... 저렇게 해야 로드 블락 챙기죠... 자... 저런식으로... 막아! 크라밍 드레 막아! 야... 렉 부서... 내려시가! 이 오토밴 내꺼입니다... 아... 내꺼입니다... 제꺼입니다... 어디가? 아... 이렇게... 잡았고... 너! 어디서... 선량한 시민 척 하고 있어! 업드려시가... You're on the rest... 됐죠? 아... 로드 블락키는 좋네... 그리고 튕겼네요... 자... 금방 돌아올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 아는 길에... 아하... 아 이거 대박... 뭔가 좀 웃기네요... 원래 이런거 알았지만... 어... 당신... 헤일로 충우도 있구만... 당신을 불법 무기 소식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 뭔소리야... 그래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암행 순찰차랑... 그 다음에 언더커버... 자... 아... 잠복금 뭐지? 약간 잠복금 하는 그런 형사분 같죠? 기분 탓인가요? 네... 그래요... 아... 이 신고... 저번에 있었지 않았나? 뭐 상관없습니다... 암행 순찰차니깐... 시그널... 시그널? 마치... 드라마로 보는 듯한 느낌?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이 자식 어디론가? 아마... 내려오고 있을거에요... 그니까 이쪽으로 하면 될걸요? 맞죠? 역시... 신호가 강해지는구만... 앞에 있나? 아니야... 앞으로는게 아니야... 잠시만요... 너 위에 있어... 어? 안나겠다... 어? 신호가... 떨어지네?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경찰... 골론보험 반장입니다... 이 뭔소리야... 그래요... 어? 신호... 떨어지네? 어디론가? 오케 일로왔구만... 아씨! 경찰이 있는쪽으로 오면 어떡해... 어? 또 떨어져? 어디론가? 신호가... 신호가 또 떨어지네요... 저 도심 가문도 있나?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저 밑에 신호를... 신호... 강도를... 이용해서... 범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 저 스포츠 클래식 아닌가? 아... 뭐야... 올 유닛... 야... 헬기가 떴네... 오오오... 형님 옵니다... 아... 맞다... 그러면은... 스파이크 스틱 한번 써볼게요... 사이즈 1로 해놓고... 오오... 오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이 좀 필요한데... 오케 왔다... 오토바이 나와! 잠깐만요... 오케 이쯤... 또어세! 안돼...잠깐만... 아마도 이거... 애니메이션있지? 다시... 아이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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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진짜 아 저 옛날 스파이크 스트립을 생각했네요 옛날거는 그냥 설치하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션을 취하는구나 그럼 좀 한템은 가서 한 이쯤? 아 아 야 야 왜이렇게 빨라 형 가 잠깐만요 총관이고 안되겠다 총살하겠다 저거 너무 빠르다 어떡해 잠깐만요 나 봐요 형님 나 봐 아 아니다 그냥 치자 잠깐만요 기회를 보고 아 저 앞에 트랙터 아 진짜 자 줍니다 으이차 아이고 안 밀려졌네 다시 으아이차 야 이거 안 밀린다 짜식아 밀렸다 짜식아 자 좀 뭐 좀 이상했는데 됐다 게라노크가 내려시가 흑형이구만 흑형 대 흑형 당신은 내가 직접 체포해드리 아 체포해드리 아 체포해드리 씁니다 됐죠? 오잉? 깝짝아 오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뭐였지? 깝짝아 하하 참 어우 깝짝아 어우 차가 관통하네 아하 깝짝아 어우 너무 놀랬는데 아 그래요 예 참고로 쉐리프..옷도 아 쉐리프옷도 바꿨습니다 색상만 바뀐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리고 견인차를 새로 넣는데 왜 자꾸 저 큰꺼번 나오지? 실납니다 나중에 저 큰 견인차도 한번 스킨을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게 있는데요 제가 뭔소리 이거 예 제가 원래는 그 한국시간으로 화요일 화요일에는 레인보우 6시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배틀필드4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제가 그 뭐 레인보우 6시즈 영상이나 배틀필드4가 하나 더 있으면은 또는 다른 컨텐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아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견인차 삶이라고 할까요? 그니까 경찰관 아 그니까 뭐라야돼 이걸 경찰 모드 비하인드 씬을 올릴까요? 그니까 비하인드 씬이라는 것은 뭐 앰뷸런스 뭐 또는 견인차 어 또는 소방관 모드 같은거를 제가 한번 해볼 예정인데 쓰읍 근데 그 소방관 모드가 지금 최신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알아보고요 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 잠깐만요 됐죠 예 원래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경찰모드 올라가고 나머지 뭐 화요일 수요일에는 뭐 레인보우 6시즈 또는 배틀필드4 올라가는데 그 목요일에 그 하나 비거든요 원래는 제가 예전에 경찰모드 4 그러니까 gt4 경찰모드 했을때는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안한지 꽤 오래됐고 특집대만 하는거니까 제가 비하인드 씬을 그러니까 뭐 구급차 소방차 견인차를 할 예정인데 뭐 여러분들 그거 마음에 드시나요 그것도 시리즈 방식으로 할 예정인데 예 일명 경찰모드 비하인드 씬이라고 구급차 소방관 아니면은 뭐 견인차로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한번 댓글 올려주세요 뭐 돌아감사합니다 뭐 소방관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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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 있을지 모르겠네 예 그 다음에 어 견인차 모드 견인차 모드도 아니죠 그거 일반적으로 gt4 아 gt4래 gt5 그 싱글 모드에 있는 어 이벤트입니다 예 그거를 이어서 할지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동물친구들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물좀 마실게요 목이 좀 아프네요 잘 좀 채워놓고 어 뭐 아프다 아 자 자 깜빡이 넣고 깜빡이는 모드입니다 예 영상 밑에 링크가 있고요 모드 링크 모든 모드들은요 그니까 제가 영상에 적용한 모드들은 다 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예 물어보지 말고 어 알아서 찾으세요 그리고 경찰 모드 설치하는 방법은 어 그 하우투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어 제가 경찰 모드 인트로 할 때 나오죠 뭐 그 경찰 모드 설치하는 방법은 그 하우투에 경 하우투 경찰 아 재생 목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발 좀 보세요 물어보지 말고 여보 이런 식구밖에 없어 고항이야 잠시만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위로가 되겠구나 하필 기차 기차 빨리 가 어 어 사이렌 올리니깐 저 안전빵 올라가네 야 어느 날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다 헬기가 붙어 오프로드구나 야 형님 조심 에헤이 운전 실력이 아직 부족하는구만 마치 나 노잼심처럼 아닙니다 또 구르마야? 이 범인은 돈이 없는 범인이군요 돈이 많았으면 방탄으로 했을건데 이거 방탄 차량이야? 그래요 멈춰 여자야? 게라요카 요원 더 에스트 흑인인가? 황족? 뭐야 가만있어 혹시 여기가 니네의 아지트냐? 조주는 머리에 가있다 한방에 노리는 겁니다 농담이고 경찰은 절대로 사람 머리를 조절하면 안됩니다 뭐 실수로 그렇게 하면 어쩔수 없지만 대부분 다리, 팔, 몸 이렇게 하지 머리 쏘는거는 진짜 무슨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상 왜 오리가 약간 찢어지지? 약간 지지지지지지 거르잖아요? 기분 탓인가?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처음 오는거 같은데? 어 처음 오는거 같네요 여기 위치가 어디지? 아 그래 여기는 처음 오네요 예 비그 비그 케이트 윌리엄 왠지 윌리엄 하면은 귀족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영국? 귀재? 아 귀재래 귀족 음 오프로 달라고 여기 온건 아닌데 그래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예 갱스터 동네로 여기가 이제 흑형들이 많이 살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항구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밀수나 뭐 마약거래 같은게 많이 일어날거에요 뭐 남미에서 오는 뭐 마약 같은 거를 몰래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얘 뭐야 어 펑크났네 자 땡기시오 뭐야 뭔데 뭔데 감히야 아 맞다 어 잠시만 아 이게 아니지 제가 새로운 모드로 넣었는데 이거 foot pursuit 모드라고 됐다 얘 갑자기 빨리 달리는거 됐다 됐다 온 더 그라운드 뭐야 이거 옷이 뭐 있던 식이야 엎드려 저게 달리는 달리기도 있는데 가끔씩 버블린다 빠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력을 조금 깎고 대신에 스프린트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뛰는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께요 일단은 이거 데려가면은 뭐라인가 니 얼굴이 마마마마 아 아닙니다 라라라비키 뭐라인가 자 보세요 띄고 있죠 쉬프트 누르면 덧발됩니다 대신에 아까 보셨죠 왼쪽 밑에 체력이 조금 다른데 이거 지금 제가 그 emb 모드로 넣었기 때문에 이거 쉬프트 엔터 누르면 이렇게 떠요 어 프레임이 50이야 아 이거 스크립트때문에 프레임이 자꾸 떨어지네요 역시 뭔가가 있었어 왜 자꾸 견인자차 큰거 오지? 작은거 오면은 제가 스킨을 입힌거에 스킨을 입힌게 나올건데 됐죠? 아 물 마시니까 목이 좀 이상하네요 목이 아프다 자 여기서 한번 우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그래픽모드는 밤이 되어야 멋있군요 어 여기 뭐지? 갈수있나? 어 갈수있네? 역시 경찰은 자유롭게 출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제한된곳도 있겠지만 이거 뭐하는데요? 모르겠네요 아 액체를 운반하는 곳인가? 뭐 기름이라는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자 이게 주황선이 어디죠? 여기죠? 야 너 차 여기 불법하냐? 잠깐만요 한번 예 아니 요원인데 이런일을 해야 된다니 잠깐만요 자 이 차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같은데 맞죠? 저기가 주황선이죠? 여기 되면 안되는데 저기 대연대 있잖아 저기 저 벤처럼 자켓 대야지 차이네비 수루탄이야? 수루탄 두척! 아 아닙니다 왜 안해? 8, 1, 델타 아 데이비시구나 역시 딱지를 많이 끊겼구만 자 그러면은 연행시켜도러 아 견인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모드 비하인드 씬 시리즈를 할 경우에 견인 모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견인하는 그런 생활 같은 거를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견인 차량의 삶이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음을 먹고 공식 시리즈로 한다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물론 하는 일은 견인일 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그 시리즈 안에 소방차, 구급차, 견인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섞어서 그러니까 어떤 날은 견인차만 어떤 날은 소방차만 어떤 날은 소방차만 아 저기 그 구급차만 야 이 악신 뭔데? 어 잠시만요 귀찮은데? 저거 자꾸 타이어가 터지는 이벤트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저거 수정했는데 또 문제가 있네요 자 나중에 한번 다음 편에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 야! RPG! 어여여여여여 저저저저저저저저저? 봉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yüz하시 vì 야 쟤 사이있어? 어어 어! 얘 뭐야 야 빨리 이리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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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지? 안 돼 불타고 있다 안 돼! 아하하 죽었어 오 이런식으로 하겠다 알았스! 컴이어 자 저 이동했는데 뭐야 쟤 왜 저기있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일단 안전하게 골목으로 왜이놀이야 컴이어 어딨어 잠시만요 권총 됐나? 됐다 어어 됐죠? 어우 깜짝아 오 진짜 rpg 나올거라 생각 못했어 어우 정말 rpg는 사기총이군요 여기있다 rpg 이 rpg는 제껍니다 헤헤헤헤헤헤헤 형님 손으로 되는게 좋을까 이건 진짜거든 없어버려 하지만 내 차량이 없어졌어 아아 진짜 야 구호또내 죽었어? 허일 치 디스패치 아니다 코로나19로케이션 오버 차 어딨죠? 여깄다 안 돼 내 차 어어 됐죠? 예 자 차선 시킬께요 됐쓰 자 사건 트위 좀 해야겠죠? 하하 진짜 어우 깜짝아 자 경찰이 길을 막겠습니다 자 경찰이 길을 막겠습니다 아 아 자 길 길을 막으려면 저위에서 갖다놔야지 아 이쪽에 어우 진짜 많은 사건 진짜 아어 rpg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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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돼? 차 폭발했는데 차 폭발했는데 디스패치 아니다 토셜점 로케이션 예스 이렇게 되나? 어 어 야 내 차 아 저 견인 정도 밀었구나 아 저렇게 견인하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어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차를 두호가 되겠는데 야야야야 얘 뭐야 잠겼지? 헤헤헤헤헤헤 이게 진짜 페이트카네 이 아줌마가 감히 차로 훔치려고 그랬어? 이 아줌마가 감히 차로 훔치려고 그랬어? 얘 잠겨있죠? 얘 경찬만 탑승 가능합니다 자아 야 뭐야 야 야 뭔데? 뭐 나이 때린거? 어 어 잠시만 아 아 이거 스크립트 버그 아니 니가 타라고 잠시만 나와 티케라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어 자 자 자 뭔 상황이 지금 뭐야 이거 어 아 됐다 이게 버그죠? 버그 아니었어 안돼 안된다 튀어라 경찰이 시민한테 쫓긴다 저거 안쏟니다 왜냐고요? 생명은 소중하니깐 게임인데 그냥 죽이지 라고 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분은 정말 정치인이 나갔다 해야될걸요? 아니 제가 이거 분명히 이거 아니 딱 보면 몰라요? 이거 실제처럼 시뮬레이션 하는건데 그럼 님이 실제 인상에서 저 사람이 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안되지 그럼 당신 사인자로 되는거에요 자 이번에는 보자 어떠신거 들어갈까요? 럭셔리 차량? 어디야? 역시 그 차량 저 어디지? 역시 차량 딜러 쪽에서 훔쳤구만 어? 아 저 위야? 여기죠? 오케이 안녕? 어? 안돼 바.. 부르셨어 아 레이 좀 심하네 호우차 잠시 결정 업소드 힝 앗 엄청 빠르네 이게 어어 오! 깨날려, 카! 아, 이 자식이 오, 빠르다 오! 자, 이마가! 에이! 오, 렉이 이거 스크립트적인 렉이입니다 성렉이 아니에요 오, 운전 꽤 하는데? 자식아! 이거 뭐다? 얘 너무 빨라 아! 타이밍을 잠깐만요, 앞으로 가서 어! 저 페이크를? 막아, 막아! 아! 내가 바로 어떡해! 야, 참 완전히 내르시가! 안 돼! 야! 튕겨졌어! 물리버그! 아, 진짜 고수네? 잠시만 나이스와! 타이어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할게요 아니면 나 수리 웬만하면 안할게요 어! 어우, 진짜! 쳐야겠다 나이스! 끄어졌다 오, 지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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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형님! 뜰이다, 솟췄! 빨리! 안 돼! 늦었어! 으허허허허 자 이거 제거가 안되는데? 0킬을 누르면 제거가 된다고 했는데 안되네요? 안 터지는데? 아 여깄어? 아 잡았구나 지략한줄 아네 빨간색만큼 안보이길래 나이스 오케 차린 이상무 자 겨눈해주세요 됐죠? 신고가 끝났으니깐 수리 자 형님 뭔데? 왜 내려? 겨눈해주세요 결인차차 걸렸죠? 예 됐죠? 아 피가 없다 피를 좀 다오 그래요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회전 할때 비보 우회전 맞죠? 예 예 예 비보 라는 뜻은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대신에 잘 보고 해야되죠? 오케 인자 좀 렉이 풀리네 아 아니구나 이게 이게 무슨 스크립트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이 내려가지? 지금 cpu는요 정상이거든요 지금 70% 미만 뭐 80%이라고 그래픽카드도 50% 미만이거든요 근데 렉이 걸리네 오우 야야 뭐야 빨리 안가 오케 약간 하지? 앞에 차 그래 자 여기는 스탑사인이 없는데? 뭐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오! 오 부딪힐 뻔 자 차 한 대 한 대씩 이제 갖고 왼쪽에 안가 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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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제가 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게 예 바람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나이가 어르신분들도 이거 보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요 생각을 잘 해야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예 어른답게 생각을 해야되요 저 자꾸 저 스크립트 제가 안되게 해놨는데 되네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아 두렵다 카기가 스멜 오브 알피지 여기야 어 어 어 어 어! 볼타는 그대의 몸! 됐나요? 어, 됐됐됐됐됐따 불 꺼! 아! 불 꺼졌네? 확인! 진압! 됐다, 어어 됐다, 어어 어, 진짜 RPG 너 무겁다. 하! 진짜 총eee 여쭈쭈쭈 어, 그러믄요. 오늘은 이까지만하고요 예 내일은 FIV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건대는 아마 제가 당분간은 안 할거에요 왜냐면은 그 SWAT 콜아웃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됐습니다 예 업데이트가 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까지만 하고요 그럼 저는 또 예 어 잠시만요 너 뭐할려고 했지? 다음편에는 아마 무슨 콜아웃이었지? 오랜만에 라 콜아웃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마 버그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럼 저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enjoy the picture everyone and some struggle I thought you said you weren't gonna hit me we had a deal we had paperwork oh dear my daddy was not nice to me life is just one long mystery boom grand theft auto 5 5 5 5 5 5